아, 자력쇼 하기. 신장도 안 좋고. 아, 진짜. 동네 물이나 물은 다 먹었지. 정화저물, 하수도물. 온 동네 물이 씨가 많았어. 동네 마을 사람들은 목이 다 죽어갖고. 내가 너를 복수하기 위해서. 오늘을 기다렸다. 테마사가 되었어. 빨리 마셔. 물 먹는 도깨비야. 어서 우리 할머니 몸속에서 나와. 으앙. 오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저게. 나 안 봐. 아니, 저게 액션스쿨형 무슨 소리야. 그냥, 그냥. 염력이다. 이게 염력이다. 뭐야, 또. 이야! 둘, 셋. 됐다. 공급 많아. 공급 많아. 공급 많아. 공급 많아. 공급 많아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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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달로 먹었어. 우와! 우리 할머니 몸속에서 나와! 설마. 설마. 아, 설마. 은희야. 아니, 은희야. 세상에. 내가 왜 이걸 들고 있냐. 할머니. 정신이 들어오셨어요? 은희야, 무슨 일이 있었니? 아, 아니에요. 할머니께서 마늘을 빻고 계셨어요. 마늘을? 마늘은? 국산 마늘이 최고지. 음성마늘. 의성이야? 음성이야. 음성은 뭐예요? 엉망이야. 의성마늘. 농수산물. 화이팅. 갑자기. 와.